여기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캠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아닌데 걔는 단축기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는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친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네 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엘가토 스트림덱 화이트 입이 아파요. 국내 출시도 하기 전부터 이 스트림덱이라는 제품을 사용했었고 주변 스트리머들한테 추천하면 이게 뭔데? 뭔데 이렇게 비싸? 20 얼마 하는데 추천할 때마다 약간 듣고 취급당했던 장비였었는데 요즘에는 방송인이라면 퀴스로 들고 있어야 된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팅도 하러 다니잖아요. 이 제품은 딱 스트리머분들이 보통 사용하자마자 야 좋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냐?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개쩔죠? 이렇게 화면 전환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소스 껐다 켜놓은 거 이렇게 캠 껐다 켜놓은 거 버튼 하나로 화면 전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돈에 후원 같은 거 있을 때 영상 돈에 재생하고 일시 정지하고 스킨 넘겨버리고 조명 아 그래! 가장 중요한 거 엘가토 조명을 껐다 켜놓은 것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세팅해둔 거는 전면에 조명 하나랑 이것도 엘가토 스트립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건 소개할 친구인데 지금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켜진다. 오케이 조명 같은 경우도 껐다 켰다 되고 밝기 조절되고 색 조절되고 막 다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기능이야. 이 기능을 연동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여캔분들 세팅을 하고 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화면 전환에서 다중 동작이라고 동작들을 프로그래밍 짜듯이 뭘 하고 몇 초 뒤에 뭘 하고 몇 초 뒤에 뭘 하고 몇 초 뒤에 뭘 하고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줬던 걸 연동을 해서 뒤에 잘 보시면 조명 색상이 바뀝니다. 화면 전환이 빨강 초록 달출황 즉 이제 엘가토 제품이다 보니까 조명 색깔 연동도 되거든요. 저 좋습니다. 국내 출시를 안 했어요. 스트립료 제품 중에서 제가 알기론 거의 유일하게 클리커가 없어요. 가격도 싸고 아무튼 이거 말고도 진짜 각종 프로그램들이랑 다 연동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스포티파이랑 연동해가지고 음악 재생 넘기기 이런 것도 되고 디스코드도 되고 에이블톤 라이브에 마이크 보정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마이크입니다. 엘가토 웨이브 도우랑 연동을 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지만 좀 비싼 장비들 세팅할 때는 저는 도우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도우랑도 연동해서 단축키로 막 할당을 할 수 있어요. 비싼 오디오 장비 자체랑도 막 연동해서 쓸 수 있고 그니까 외부 프로그램이랑도 연동해 쓸 수 있고 요거 엘가토 웨이브 USB 마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단축키로 이렇게 등록을 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갭절개 화면 전환 여기 보시면 이제 엘가토 웨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뭔지 알 겁니다. 녹음 채널은 마이크 그리고 효과 적용된 마이크 이거 두 개 트랙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건데 지금은 이 마이크 위주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에 플러그인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옛날에 내가 설명할 때는 이거 안 됐거든요. 이거 안 돼가지고 나머지 다 좋은데 살짝 애매하다 싶었는데 이거 딱 적용되부터 갯절해요.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갯절해요. 스트림대기 기본적인 기능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 캡쳐도 프로그램이랑도 연동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이스 모드라고 이것도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랑 연동해서도 쓸 수 있고 단축키로 컨트롤 센터는 지금 조명 이거죠. 송출컴 쪽 스트림대기에는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게임컴 쪽이기 때문에 세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웨이브링크 이게 금방 엘가토 웨이브의 경우고 나머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도우 연동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확장 플러그인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필립스 휴랑도 막 연동이 되고요.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슈가토 공식입니다 이거는. 기능이 점점점점 발전을 하는 게 이 친구의 개점점입니다. 이런 기능들 말고 제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스트림댁이 옛날 버전에 비해서 NK2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니랑 엑셀 사이즈 좀 큰 버전처럼 스탠드가 변경이 되고 나머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응답 속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할 수 있어요. 짜라란 색깔로리 블랙 버전도 바꿔놨거든요. 짜잔 저는 뭘 바꿔볼까요? 이거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예전에 받았던 것도 있고 이번에 몇 개 주셨는데 진짜 많습니다. 여기 화이트에 조금 어울리겠죠? 순정은 이렇게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냥 요렇게 그냥 똑딱똑딱하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착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오 괜찮은데? 아무튼 이건 하드웨어적인 깔맞춤에 관한 내용이고 저는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중에 스트림대금 손으로만 눌리잖아요. 여기 손으로만 눌리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투컴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보통 디스코드를 송출컴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송출컴 쪽에서 사용을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음소거라든지 원컴으로 하면 마우스 버튼에다가 할당해두거나 키보드 버튼 중에서 근처에다가 할당해두고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 장치는 여러분 두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다. 발 짜자잔 스트림댁 페달 버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버튼 3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셋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프로필 전환 같은 거 해가지고 스트림댁 페달에다가 프로필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디폴트 프로파일인데 새로운 프로파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 화면 전환 할당해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발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 전환 버튼 있죠? 방송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할당을 해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끝이냐? 압이 세거든요. 압을 약한 걸로 마치 키보드 스위치 안에 스프링 갈듯이 있는 거야. 그렇게 갈아줄 수도 있고 버튼식이 아니고 그냥 발 받침 같은 거 쓰라고 플라스틱 껴가지고 아예 버튼이 안 눌리게 발 거치대처럼 쓸 수도 있는데 저거 10만원 넘어갔는데 그렇게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센터는 고정시켜두고 양쪽에만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센터에 발 고정시켜두는 상태로 양쪽에 좌우 키만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여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리뷰할 때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최신 기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신 기술 남들과는 다르게 잘 보세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멀리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키를 할 땅을 해가지고 확대효과 같은 것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약간 피부가 보정같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건 지금 확대효과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통 유겜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에서 유겜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있는데 걔는 단축키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는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 친구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림되게도 당연히 할당이 가능한 거지만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저런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보여줬으면 솔직히 살 사람들은 다 사실 거예요. 왜? 기능이 개쩔거든. 그리고 조명도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엘가터에서 작은 조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줬어요. 근데 아쉽다고 해야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거치형으로 좀 싸게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거치형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촬영용 조명처럼 밖에 갖고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조명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밝기가 이정도예요. 지금 비췄을 때 요 정도 거리에서 비춰도 지금 딱 비치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대형 판넬로 저거 3퍼 비춰놓는데 얘가 최소 3퍼인데 이 정도 거리에서도 이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약간 특이한 게 그런 게 있어요. SOS 신호같이 요 버튼을 누르면 깜빡거려요. 어디다 쓰라고 만든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키라이트이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랑? 스트림대기랑도 되고 엘가터 컨트롤센터랑도 됩니다. 일단 얘는 잠깐 끄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요건 이제 유선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지금 배터리로도 작동이 되는 건데 유선만 작동이 되게 아예 거치용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어 씨 또 밝다. 이게 100퍼입니다. 엘가터 조명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퓨징. 엄청 부드럽다. 키라이트 미니는 똑같은데도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조금 디퓨징이 약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 면적 자체 조명들의 보통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카메라에 달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4분의 1. 나사홀이 있어가지고 만능으로 쓰라고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치만 해서 쓰기에는 솔직히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다용도로 썼을 때는 나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이로그용이라기에는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나 이거 그때 쓸 수 있겠다. 세팅을 하러 갔을 때 조명이 셋업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너무 어두침침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초반에 그럴 때 잠깐 켜두는 용도로 써도 되겠네요. 얘가 또 장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자석이야. 이렇게 이렇게 붙습니다. 붙여가지고 촬영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일가토 컨트롤 앱 자체가 PC에 맞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연동을 해놓고 계정 연동을 해두면 휴대폰 자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세팅해둔 걸 밖에 가서도 휴대폰에 세팅을 할 수 있다. 근데 전 밖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조명조대가 애매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필라이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단 조명 이렇게 세 개 원래 세 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죠? 네 개 보여드렸죠. 저것도 국내 출시 안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엘가토에서 재밌는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리뷰할 때 느끼는 거지만 대단한 거 같아요. 약간 스트리머들이 원하고 있는 걸 꿰고 있는 느낌 스트리머가 있어. 그 개발진 중에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아무튼 방송 시작하실 분들은 스트림덱은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용에 여유가 있으시면 정 안 되시면 스트림덱이죠. 휴대폰으로도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어플로도 깔아서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써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스트림덱 자체를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혹시나 세팅하기가 어렵다. 눈쟁 세팅 아 잠깐만 광고 영상에서 이러면 안 되나? 눈쟁 세팅 문의 주세요. 돈 받고 다 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 진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스트림덱이랑 엘가토 웨이브 요거는 이것보다 저렴한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아래 마이크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처음 입문하려면 이 마이크룩 가시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이거 사다가 그냥 나중에 오인페로 업글하시는 게 100배, 1000배, 100만배 났습니다. 아시겠죠? 네.